금석 청주시장이 다음 달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군평 2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. 김 지사와 이 시장은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이 현안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젠버리 부실 운영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로 출석이 불발됐습니다.